Q. 일리네어가 세 명이 떴다? 저희 일리네어가 세 명이 떴다. 그러면 세 명 다 이렇게 누구 하나 빠지지 않고 각자의 영역에서 좀 이렇게 탑이다 보니까 분위기가 진짜 좋아요. 저희 가면은 그럼 AOMG는 안 그렇다는 건가요? AOMG는 뭐 그 서로 멤버들끼리 그래도 격차가 있을 수가 있죠. 뭐 실력에도 약간 저희는 셋 다 랩도 쩔고요. 근데 사실 그러면 AOMG는 셋 다 랩이 쩔지 않는다는 건가요? 아니 아니죠. 각자 좀 더 잘하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. 어떤 사람은 와임이 좋고 어떤 사람은 플로우가 좋고 약간 요런 느낌? 아 네네. 저희는 일단 그냥 완전체. 완벽하니까. 선곡도 완벽해요. 완벽함. 털펙션. 그쵸 그냥 끝. 끝판왕. 갑. 더 이상은 없다. 네. 선곡도 요즘 저희가 공연하면서 느끼는데 선곡이 완벽해요. AOMG 행사를 저희가 보진 못했지만 그래도 어떤 곡을 틀면 좀 그거는 인지도가 떨어지는 곡일 수도 있잖아요. 네네. 저는 트는 것마다 그냥 시작부터 그냥 틀자마자 그냥 MR이 바뀔 때마다 다 이렇게 난리가 나니까. 물 셀 틈이 없죠. 진짜. 완벽해요. 진짜. 아 진짜 두 분 너무 마음에. 진지한데. 너무 마음에 들어요. 진짜 진지해요. 진지해요. 진지해서 좋아요. 진지한 나의 견해를 말한 것 뿐이에요 나는. 그레이 씨랑 쌈디 씨가 하나요? 네. 원래. 너무 식상한데. 쌈디 씨. 기석이 형의 사투리 개그 이런 거는 옛날에 끝나지 않았어요? 뜨영 때 유행하던 거 아니야 그거? 옛날에 김제동 씨가 이미 다 한 거 아니에요? 저희 같은 이런 거는 없잖아요. 신선하지. 가끔 불러주세요. 언제든 올게요. 행사 끝나고 올게요. 네네. 강피디. AOMG가 오늘 왜 못 나온 거예요? 바쁜 스케줄이 있었대요? 도대체 사람 사는데 뭐가 그렇게 바쁜 일 있어요? 네? 꿈꾸라도 빼먹을 정도야 그게? 아니 그 정도 삶에 여유가 없어요? 맞아요. 마치 자기네들 만 축제 하는 거죠. 그렇죠. 행사. 우리도 바로 달려왔는데. 우리도. 저도 지금 행사하고 바로 온 거예요. 자유로 타고 바로 왔어요. 그러니까 저는. 비 막 미친 듯이 내리는데. 저는 진짜 진짜 끝나자마자 봤어요. 두 분도? 네. 그렇죠. 자기가 이게 뭔가 소중한 게 있으면 잃어봐야 원래 정신 차리거든요. 원래 끝곡을 들으려고 했는데 마지막에서 터지네요. 일리네요. 도끼 더 콰이엇. 계속해서 성공을 향해 달려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Let's get it. Turn up! 감사합니다. 저는 3, 4부로 돌아오겠습니다. Peace.